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10월 24일 인천다육도매 특가세일 다육이들 노지에서 노숙하던 다육이들인데요.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대표님께서 다육이들 여러분들께 50%에서 7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신대요. 수영 멋지고 근사한 묵은둥이 다육이들 얼마나 저렴한지 가격 들으시면 깜짝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실까요? 다함께 보시죠. 러우 5,000원 노지에서 키운 홍매와 모두 묵은둥이 노지에서 물 잘 들은 아이들 보고 계십니다. 10월 24일 특가상품 다육이들은 이렇게 묵은둥이 아이들이에요. 글로리아 7,500원 인천다육도매 위치는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입니다. 네네 아쉽게도 택배는 되지 않아요. 영상 속 다육이들 모두 10월 24일 특가세일 다육이들이에요. 수영 멋진 묵은둥이 벨그레이브 5,000원 그렇지 그렇지 이런 아이들 분갈이 해서 화분 옷만 갈아입히면 얼마나 근사해요? 2,000원 판매가 15,000원 하는 미니 고사홍 철화 5,000원 수영 멋진 팅커벨 5,000원 묵은둥이 피치스앤크림 3,000원 레몬트리 5,000원 10월 24일 아침 9시부터 특가세일 다육이들 구입 가능하세요. 묵은둥이 모노캐로티스 목돼준보세요 5,000원 세상에 세상에 목돼준보세요 오드리페어 5,000원 도지에서 물 잘 들은 블루 미니마 2,000원 특가세일 상품이에요. 따글 따글 묵은둥이 미니봉랑 너무나 수영이 근사근사한 미니봉랑 4,000원 이 가격에 어디서 구입 못하실걸요? 피그미 초콜릿 5,000원 10월 24일 특가세일 상품들 보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멋지게 수영이 꼭 분재 잘한 것처럼 자란 아메치스 5,000원 세일가 5,000원 묵은둥이 베이비핑거 50%에서 70% 할인되는 묵은둥이 노지에서 물 잘 들은 다육이들 보여드렸어요. 10,500원 아가보이데스 일요일은 11시 오픈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립스틱 코데로이 립스틱 10,500원 어떤 아이가 마음에 드세요? 10,500원 코데로이 립스틱 몰게이 2만 1,000원 튼튼하고 건강한 대형 왕대품 곰 마리아 30,000원 구경 많이 하셨어요? 반복적으로 또 보여드릴까요? 곰 마리아 30,000원 라탐 7,000원 크기가 작지는 않아요. 중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00원 라탐 7,000원 예쁜 아이 나올 때 여러분들 우울하지 않게 말씀드려야지 택배는 안 되는 매장이옵니다. 건강한 다육이들 보시면서 힐링하고 계신가요? 이어서 수연금 7,000원 인천 다육돔에 모든 다육이들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건프로도 합식해서 많이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 레티지아 금 10,500원입니다. 10,500원 묵은둥이 레티지아 금 만 6,800원 보고 계시는 아이는 8,000대 철화 만 6,800원에 데려가세요. 벤바디스 벤바디스 자연군생이고요. 만 5,000원 갑니다. 자연군생 벤바디스 만 5,000원 만 4,000원 누구냐? 넌 아돌피 철화예요. 아돌피 철화 만 4,000원 5,600원 나나 후쿠미니 마찬가지로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홍대화 금 1,400원 다글따글 건강하고 앙증맞은 아이죠. 리틀 잼 1,400원 샤이닝 샤이닝 펄 1,400원 농장에서 방금 도착한 샤이닝 펄 석연화 석연화 금 1,400원 짚시 1,400원 핑크 프리티 1,400원 핑크 프리티 인천 다육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다육이들 찾고 계신가요? 저가의 다육이들부터 고가의 다육이들까지 다양한 다육이들이 매장에 전시되고 있어요. 직접 눈으로 와서 확인해 주세요. 뉴헨의 진주 뉴헨의 진주 1,400원 1,400원 핑크베라 핑크베라 콜로라타 콜로라타 1,400원 1,400원 크리스마스 1,400원 크리스마스 쌍두아이들도 있어요. 건프로 추천이요 천대전송 철화 1,400원 입꼬지도 잘 되고요. 아주아주 튼튼해요. 천대전송 철화 소인제 금 8,400원 르비 도나 르비 도나 2,800원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알젠티아 알젠티아 금 3,500원 그래 신상으로 들어오는 오늘을 기다렸지요. 알젠티아 금 하트 모양이 하트 모양이 매력적인 아이 축전 2,800원 연지 곤지 연지 곤지 4,200원 아메치스 빨갛게 사탕처럼 물이 드는 아이죠. 아메치스 1,400원 뮤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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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0원 치와와 금 치와와 금 특가 세일 때 3,000원에 가져가신 아이죠. 이제는 또 7,000원이에요. 치와와 금 홍미인 홍미인 자연군생 4,200원 라조야 7,000원 언제 어디서나 건프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즐겁게 다육생활하세요. 브론즈 금 4,200원 어때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나요? 이어서 16,800원 실제로 구입하시려면 몇 만한 주구 구입하셔야 해요. 레드 클라우스 철화 16,800원 근사한 럭셔리한 수영 좀 파주세요. 정열적으로 빨갛게 카리스마 뽐내는 16,800원 인천다육 도소매점 신상다육이 화분 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상다육이 화분도 30% 할인 중이에요.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도 있고요. 사각 플라스틱 화분들이요. 물이 잘 빠지는 게 다육이들에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육이 예쁜 화분에 심어주면 또 그만큼 헐헐 날아다니는 간지가 또 인테리어 효과 뿜뿜 1,400원 핑클 루비 건강하고 짱짱한 인천다육 도매점 다육이들 구경 잘하셨나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컨디션 유지 최고로 잘하셔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다육생활 즐겁게 할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해요.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우리 건프로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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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